공차 분석 1에서 다루었던 C채널의 A와 B블럭 쌓기 공차 문제를 이번에는 RSS 및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문제는 A블럭과 B블럭이 쌓이고 그거를 C채널이 감싸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반적인 RSS 계산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첫 번째는 블럭 쌓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서 A와 B블럭이 각각 허용 공차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블럭을 쌓을 경우 최종 높이의 공차는 어떻게 되는지 즉 각 구성품의 톨러런스를 직접 루트섬 스퀘어로 계산으로 최종 터러런스를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보았고 두 번째로는 틈새 클리런스 계산이라고 A블럭과 B블럭의 합인 전체 Y블럭의 두께와 얘를 감싸고 있는 C채널의 강극인 클리런스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즉 각 구성품의 표준 편차를 루트섬 스퀘어 계산 후 CPK에 따른 최종 탈러런스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 우리의 이런 간단한 계산들이 맞는 것인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추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즉 A블럭과 B블럭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A와 B의 토탈 두께에 대한 공차 문제는 간단한 RSS 문제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습니다. A블럭을 T1, B블럭을 T2라고 하면 T1 두께는 평균은 1, 톨러런스는 1 그 다음에 T2, B블럭의 두께는 평균이 2 톨러런스가 1인 구성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A와 B블럭의 토탈 두께는 평균값은 3 즉 우리가 RSS 공차에서 알고 있듯이 평균값은 각 공차의 평균값의 합인 3이 될 테고요 표준편차는 각 톨러런스의 제곱의 누트루션값이 되어서 누트2에 해당되는 1.414가 될 겁니다. 즉 이 전체 두께는 평균이 3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으로 1.414를 CPK 1.33 기준으로 플러스 1.4와 마이너스 1.4를 흔들리는 그런 토탈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클리런스 계산하는 걸 보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한 가지 더 할 뿐입니다. 이 전체 두께가 앞에서 계산했던 이 전체 두께는 우리가 Y라고 논다고 하면 이번에 클리런스는 이 채널의 두께인 채널의 하이트인 Y3하고 두 블럭의 합인 Y하고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원래 Y3 채널의 높이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두 블럭의 합에 대한 평균값을 뺀 값이 클리런스의 평균값이 될 테고 그 클리런스의 표준편차는 Y3의 표준편 분산에다가 그 다음에 A와 B블럭의 분산에 뉴툴시운 값이 됩니다. 테이블에서 보면 A와 B블럭은 똑같이 평균값 1,2 탈러런스는 1,1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토탈 두께는 평균이 3일 때 톨러런스의 1.41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Y3는 임의로 우리가 평균값은 5고 톨러런스는 1이라고 놓으면 Y3-T 즉 이 채널의 전체 높이에서 이 두 블럭의 전체 높이를 뺀 값은 어떻게 분포하냐면 평균값은 차이 즉 5-3에 해당되는 2 그 다음에 톨러런스는 여기서 바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얘는 우리가 우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각 톨러런스는 우리가 공정능력 CPK 1.33을 기준으로 톨러런스를 잡았다고 하면 이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서 정규분포의 시그마는 이 톨러런스의 4분의 1배가 되는 시그마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칼럼에 각각 해당되는 시그마를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T 즉 A블록과 B블록의 합의 분포는 평균값 3에 1.414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0.3536의 시그마를 가지는 분포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Y3 즉 채널의 높이는 평균이 5의 톨러런스는 1이지만 1인 시그마는 0.25에 해당되는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와 3, 0.25와 0.35의 분포를 가지는 것의 차이는 평균값은 빼기를 하고 이 시그마에 대한 분포도는 당연히 루트 섬 스퀘어가 되겠죠. 즉 0.25와 0.353의 스퀘어를 하고 루트를 쉬운 값인 0.43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0.4330은 시그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1.33에 해당되는 톨러런스를 책정을 한다고 하면 그 값은 이거의 4배인 1.732 즉 Y3-T는 평균값은 2고 톨러런스는 1.7321 1인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를 엑셀을 띄워서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해제는 요거였죠. 평균 1, 평균 2. 톨러런스 1, 1.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최종값은 1.414가 되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치웠죠. 네 다음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대로 계산을 했고 표준편차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4분의 1배를 했죠. 네 여기도 보시면 4분의 1배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4분의 1배를 통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편차를 계산했고 그럼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클리런스에 대한 거는 요 두 블럭의 높이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채널 높이의 표준편차 이 두 개의 RSS가 되겠죠. 자 볼 거야 계산을 네 두 개의 값에 분산값을 취하고 스퀘어 루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정능력 1.33 기준에 맞춘 톨러런스를 우리가 책정을 한다고 하면 이거의 4배에 해당된 값으로 우리가 책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4배를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정능력의 CPK 정의가 이와 같습니다. 즉 USL에서 중심값을 뺀 것을 3SG로 나누거나 중심값에서 LSL 뺀 값을 3SG로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취하는 것이 CPK의 정의가 됩니다. 즉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 대칭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USL 이 하나를 생각하면 CPK 1.33 기준이라 함은 1.33 곱하기 3SG를 하면 4SG가 되죠. 즉 상한인 USL과 중심값의 차이 값은 4SG에 해당되는 즉 상한과 하한이 4SG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공정능력은 CPK 1.33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가 클리런스를 계산을 할 때 표준표정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1.33 기준에 해당되는 톨러런스를 우리가 계산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CPK 1.33이 아니라 좀 더 보수적으로 1.67에 해당되는 값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여기 CPK가 1.67이 되고 3SG와 1.67을 곱한 것은 5SG가 되고 그러면 이 값에 곱하기 5에 해당되는 1.7이 아니라 2. 얼마 정도가 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클리런스를 갖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우리 분포도와 그래프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면 클리런스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채널과 A블럭 사이에 있는 이 틈새는 이 틈새가 0보다 작아질 때는 우리가 인터퓨런스 핏이라 하고 그 다음에 틈새가 0보다 큰 즉 틈새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클리런스 핏이라 하게 되고 이 인터퓨런스 핏은 보통 억지 키워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설계가 이런 억지 키워맞춤이 발생하지 않게끔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Y3가 T보다는 항상 크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Y3-T에 해당되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작은 애는 분량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 이하의 분량으로 맞추고자 할 거고 그렇게 계산되는 값들이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 T1과 T2 즉 A블럭과 B블럭의 두께의 총합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의 표준편차에 의해서 또 다른 정규분포 형태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때 Y3의 클리런스 채널의 높이의 분포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사실 억지 끼워 맞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눈에 보기 편하게끔 Y3-T라는 새로운 정규분포를 해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Y3-T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평균값을 알고 있고 표준편차 즉 0.4330이죠. 표준편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터퍼런스가 허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클리런스 핏 이상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분량률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계산 대신에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가 됐던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평균값이 존재하고 표준편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클리어하게 분량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됐든 복잡한 케이스에 우리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몬테카롤로 시뮬레이션으로 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 y3-t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에 해당되는 클리런스가 0일 때 0일 때의 분량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 수학식으로 해보면 1.9 bpm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리런스가 0이 아니라 약간 즉 0.1 정도까지는 항상 간극이 더 존재해야 돼 라고 하면 0.1 기준은 5.7 그리고 클리런스가 0.7 이상은 존재해야 돼 매우 헐거운 상태가 되겠죠. 0.7 이하로 작으면 저 같은 사람 조립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구멍을 잘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불량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0.7 이하가 되면 불량이라고 정리하고 그때의 분량률을 계산을 해보면 1340.1 bpm이 됩니다. 이거를 몬테칼로 시뮬런스에 돌려보면 코드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지만 출력된 결과 값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천만번을 계산을 해봤더니 0.7 클리런스 조건에서 불량률은 1331.1로 계산이 됐습니다. 거의 똑같죠? 계산하는 과정에 히스토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우리 실제 위에서 봤던 그래프와 동일한 형상임을 알 수 있죠. 즉 0.7이면 y3-t가 0.7이면 여기 정도 되겠죠? 왼쪽에 잘 보이지 않는 이게 1300 bpm 정도가 되는 거죠. 즉 1.3 얼마 얼마 퍼센트 분량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얼마였죠? 1.9 bpm이니까 100만 개 중에서 거의 두 개 이하니까 거의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블록 쌓기와 C채널을 이용해서 블록의 높이, C채널과 블록 사이에 있는 클리언스를 RSS 루트 섬스쿄어 공차 분석을 해보았고 간단한 수학적으로 해결된 문제이지만 그 공차 분석을 다시 한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재검증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